첫 번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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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아? 지금 여기? 몰라요! 여기! 여기 어디야? 지역 알아? 지역? 부산! 부산? 아 그래? 서산! 서산? 서산? 여기는 인천이야! 인천!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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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에서 전기 올라서 뼈 보이는 거 봤지? 이거 반짝반짝반짝 아이참 아이참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되는데 한번 해봐 으응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그런데 거짓말하면 여기까지 와요? 이제 문제 될까 거짓말하면 여기로 와요? 여기도 와 어 여기도 와 아빠 손에 오면 이렇게 담요는 안 돼 거기는 전혀 안다 아빠가 너 몸에 담요는 같이 전기 올라 맞아 맞아 아아 아아 왜 그래 왜 그래 안할거야 안할거야 존미인아빠는 원오원 멤버다 네 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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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보여요? 아아 여기 벌써 여기 뭐있지 여기 여기 지금 타가지고 이거 너무 전기 많이 올라가서 전기가 안 와요 전기가 안 와요 아이들 아빠 덕분에 질문을 해 아빠 거짓말 안 할게 아니 아빠 여자라 난 남자지 진짜 저절미TE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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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해 말하면 이게 오늘 담임이 그 말인데 제헌 아빠가 남자에게 말해서 안 아픈거에요 아, 너까지 해봐 그럼 쉬우면 배터리까 종일 아빠는 촬영을 빨리 하고 싶었다 그렇지, 너희들과 같이 촬영하고 싶었어 그렇지 우와아앙 아아 우와아앙 아아아아 아아아아 왜 그래 얘들아. 빨리 거짓말 쳐. 거짓말 쳐요. 거짓말 쳐요. 거짓말 쳐요. 지옥하러 지옥했지? 지옥. 아 canım. 아시니 사람 거짓말. 그러면 만약에. 나는 여자가. 네 자 내일 하고 있어요 과연 아팠어? 진짜요 진짜 이렇게 진짜를 말하면 안 아파 안 하고 남자다 남자다 나는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다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다 아니 저도 남자라고 해줘 칠거리는 네가 소중한 거 있어 칠거리는 태그란 남게 나는 지금 남자다 좋아?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나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나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그리고 그리고 거짓말 안 해도 돼 너 면대잖아 기웅이가 거짓말하면 재환아빠가 전기가 올라 기웅이가 거짓말 안 하면 돼 그냥 말만 해도 돼 대답만 해도 돼 기웅이는 아빠가 보고싶었다 네 고 toxicity 정일아 go 나 당신이 yolk 나 그 급 내가 고장난 걸 어기고 있었다. 아빠, 너와 주니까 좋아. 경애 얘기 끝.